그냥 밑에서 기다리지 내가 얼른 갔다 올텐데 아니야 오니까 너무 좋고 너 사는데 가보고 싶었어 친구잖아 여기서는 샤워를 어떻게 해? 이렇게? 이렇게? 열면 안 돼 왜? 다시 안 갔죠 야 나 아까 창문 못 따른 거 어떡해? 열면 안 켜면 돼 방주만 떨어져서 벌려들어 오고 어 쥐는 들어올 수도 있겠다 저번에 쪼끔은 상실 돌아왔던지 한 번 더 봐야 돼 한 번 더 줘 언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 오늘 친구 집에서 잊을 미친놈이 신선과 집에서 잊을 미친놈이 택배나 상실은 한 번 더 줘